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담숲이라는 아름답고 뜻깊은 장소에 어울리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이 매우 새로운 도전이라고 느껴졌고 특히 그 공간을 만들 때 AI 모델인 X-AWN 아텔리에를 활용해서 디렉팅을 내린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. 기존의 생성형 AI는 화담숲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표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화담숲의 사진을 다시 데이터를 재가공하고 학습하여 생성형 AI가 화담숲 에셋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. 한 번 결과물을 뽑고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됐고 스토리라인만으로 제공됐던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습니다. ? 엑상 온 아텔리에 모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했던 것 같습니다. 화담숲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학습한 액션 아뜰리에가 선사하는 화담숲의 새로운 감동이 고객분들께도 신선한 경험으로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